정읍 7보에 있는 무성서원을 한 번 항공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이 이곳에 있고 이 건너편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시산이 있습니다. 시를 벗던 곳 그래서 이름조차 시산이 됐던 그러한 산입니다. 이 산이 평면으로는 삼각형이기도 하지만 인면으로 봤을 때도 삼각형, 피라미드형, 문필봉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예전에 명당을 하다보니까 영엄한 산들은 보통 피라미드형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도 높지는 않지만 피라미드형을 갖고 있는 시산이고요. 이곳을 무성서원이 있는 곳을 이제 한 번 보면 이렇게 현가루가 있습니다. 정말 소박하지만 호남답게 호남스럽게 호남답게 소박한 정문 누각이지만 지붕선이나 그 우아함을 보면 조선 제1의 누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뭐 이제 근처 태인의 피양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정말 친근감이 가는 제1의 정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제 현가루인데 현가루라는 이 이름 자체가 노노숙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름을 땄기 때문에 무성서원, 현가루 이 짜임새는 노노숙에서 나왔던 거고 무성이라는 사액을 내렸던 임금이 숙종임금입니다. 숙종임금은 태인의 숙빈 최씨를 얻었기 때문에 이쪽 지방하고는 정말 인연이 깊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성군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지만 무성이라는 사액을 이곳에 내려줬기 때문에 요즘 제가 조금 평가를 좀 새롭게 하고 있는 임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노노숙에서 어떻게 무성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를 펼쳐보면 이제 무성이라는 이름이 두 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부 자유, 제자, 자유하고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유, 제자, 자유, 지, 무성, 하사, 문, 현가지, 성, 이로다 무성이란 이 몇 글자 되지 않지만 이 안에 무성, 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무성에 가셔서 현가, 그러니까 이제 검은고를 뜯으며 시경을 읊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그 시를 읊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그쪽 지방이 풍요로웠고 정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옹야편에 나오는 기사를 한번 보면 자유, 위, 무성제, 이로니, 자왈, 여, 득인언, 이호와, 왈, 유, 담대, 멸명자, 하니, 행, 분류경하며, 비, 공사, 이어든, 미상, 지여, 언지, 지하, 이로다. 자유 하면은 공자님의 제자 중에 문학에 뛰어났던 사람인데요. 그 자유가 무성의 군수가 되니 공자께서 아까 이제 방문을 무성에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자유가 어떻게 정사를 하는지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재될 만한 일을 얻었는가? 자유가 대답하기를 담대의 멸명이라는 자가 있으니 단일적의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일찍이 저의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담대의 멸명을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의 멸명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써 있는 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공자님의 제자 중에 덕행이 뛰어난 사람 언어가 뛰어난 사람 정사가 뛰어난 사람 문학이 뛰어난 사람 그 중에서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 자하 이 두 분은 공자님의 제자 중에 문학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이제 정사를 그러니까 이제 벼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기도 하고 이 자료는 뭐 경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자, 62제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담대 멸명 이거는 이제 자우네요. 무성인 사실은 이거를 몰랐었어요. 이게 왜 공자님 제자 하면은 첫 번째가 안외 자공 자로 이렇게 나와야지 왜 담대 멸명이냐 해서 이 자료를 별로 제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 논어 무성이 써있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보니까 담대 멸명의 그러한 성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공자 62제자 중에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결국은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나고가 아니라 결국은 담대 멸명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자님은 한마디 인이라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입신양명이거든요. 나의 인품을 더 닦고 더 수양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나의 이름을 드날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임금에게 충성을 하는 그러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담대 멸명이 첫 번째로 왔던 이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결국은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안회는 뭐 참 첫 번째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공자님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이 무성서원은 제가 봤을 때 자유를 자유 그 어른을 모셔야 되고 담대 멸명이라는 그 분도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호 속에서 들어있는 기사를 참조를 해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무성서원은 최추원 선생을 최초로 모셨던 서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자유 담대 멸명을 모셔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논호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서에 나와 있는 옛 선인들의 자취에 무조조 오늘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